다행히 다행히 일찍 여기 좀 누워있어요 회원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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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핑하러 왔어요 햇볕이 역시 캘리포니아라서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따뜻하고 물은 살짝 추울 것 같긴 한데 오늘 한번 캘리포니아에 왔으니까 서핑을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핑하고 왔어요 들어가서 그래도 한 10번 정도 시도했는데 그중에 한 4,5번은 성공한 것 같아요 매년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추워서 아까 친구가 준 이 반쪽 같은 옷을 입었어요 약간 신비스럽지 않나요? 진짜 바람이 너무 많이 불기 시작해서 추워요 안녕 아까 이런 분위기 아니었어 어머어머 어떡해 그냥 이런 빛이 앉아있는 거 그냥 이게 합작이야? 아 진짜 너무 좋다 약간 지금 강릉이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아 진짜? 서핑하고 왔어요 내가 너한테 통화했을 때가 내가 퇴근하고 너 빨리 안 와서 나도 짜증나 했을 때 여기 이렇게 걷고 있었는데 저쪽에 우리 샵이 있거든요 저 에메랄드 색깔 그니까 내가 여기서 맨날 조깅하니까 에어팟 필요하고 모자도 살 줄 알아야 되고 여기에서 간지하는 거 다 있어야 돼 난 이러면 나보다 안타깃해 왜냐면 이 샵이랑 거기는 아까 나 일하던 때랑 이게 여기 거거든? 여기 내 표지? 근데 여기 앉아가지고 룸메이트랑 걷고 있는데 남자 둘이 막 말 걸어가지고 저 탄지 얼마 안 됐는데 멋있다 개호식 되게 잘 타는 축이였어 근데도 아 진짜 제일 멋있는 거는 우리 남자들 이렇게 서핑하고 저거 수수트 있잖아 이거 반 벗어가지고 즐거운 차에 갈 때 귀여워하시던데 우와 멋있다 어머니 안녕 안녕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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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쟤네한테 인상을 쳐다보잖아 이제 영명도 하고 아 그러니까 저희 지금 퍼스픽 비치로 왔어요 샌디에거 퍼스픽 비치 맞아 날씨가 너무 좋아 진짜 사람들 진짜 왜 이렇게 핫해 하이 이렇게 핫하니 우리도 핫해 아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최대한 핫해 보이려고 그리고 지금 약간 대낮부터 분위기 핫한데 갈려고 찾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 노래에 약간 나오는 이런 분위기로 아 좋다 좋다 저기 갈 거 어디 갈 거냐고 여기가 어디 가 아까 거기 갈 거야 어 저기 갈래? 아 근데 여기랑 내가 그때 얘기했던 마가리타 파는 집이랑 한번 보자 보고 거기가 진짜 너무 약간 히피한 느낌 좋아 좋아 나 그런 느낌도 좋아 약간 옹기전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 좋다 아 이런 데서 렌트를 하나봐 여기 앞에 보여줘야겠다 아 좋아 좋아 아니 아까 갔던 데는 되게 한적한 빛이었어 너무 많이 언니 약간 셀럽처럼 쳐다봐주는 거 알지? 혼동하게 안나오니? 아니야 아니야 예뻐 예뻐 또 다 예쁘네 여기가? 펄? 여기 좋아야 아님 아가 걸려요? 아 나 몰라 어떻게 해? 아 나 모르겠어 근데 여기 야외에서 그거 있는 거 아니야? 물어보자 집에 한 번씩 가줘야지 우리 안 깨 우리 안 깨요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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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뒷모습 때 뭐야? 대납하자 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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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맛있게 먹을게요 맛있게 먹을게요 소기만 먹겠어요? 아 맛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how did you see me on Saturday? imani comin gg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